벌써 2022년입니다! 새해도 밝았으니 한번 쬐씨부터 2022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더 죽었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았어요 전 아예 답장 좋지 않았고요 누구한테 보내세요? 소미 소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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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 사망 한 번에? 언니 아까처럼 어떻게 했는지를 웬일이야 이거구나 고맙습니다 오늘 기운 받았죠? 누구야? 진짜 완전 진지해 아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이 물량이라고 이 물량이 대박이다니까 대구 대박 할 수 있어 민나야 기운 줄게 괜찮아 괜찮아 잘한다! 사랑! 사랑! 나 진짜 인물키지 못하는 것 같아. 나 진짜 인물키지 못하는 것 같아. 나 진짜 인물키지 못하는 것 같아. 유 선수 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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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흥민 선수 무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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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만 해요 이제. 지용 채영 나영 나영 비상자님 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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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영